자, 오케이 됐고요. 테스트 중인데 거의 완벽합니다. 거의 안 올라가야 되는데요. 거기 안 올라가야 돼요. 안 올라가도 돼요. 자, 테스트. 우리는 찾으러 오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다음. 다음 차. 자, 이렇게. 이렇게. 소리가 나네. 오, 좋습니다. 자, 이런 경기장 트랙으로 계속 만들면 좋겠죠. 그렇죠. 천천히 살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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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더 천천히 갈 수 있지 않나요? 더 천천히 하면 되죠. 더 천천히. 한 두고. 천천히. 아주 천천히 하면 되죠. 천천히. 그렇죠. 스트레스같이. 천천히. 천천히. 이 소리. 이 소리. 자, 그 다음에. 자, 소리 안 나고. 천천히, 천천히. 자, 슬로우 모션이 아니라 천천히 갈 수 있어요. 이거. 그대로. 요속도 그대로. 이거 미치는 거죠. 와우. 이야. 이야. 진짜 특정. 이야. 켜. 썰라 있네. 이거는 일단 소정기는 될 거고. 우리 따로 세팅할 건데요. 자, 기가 맥히고 고가 맥히는 차량입니다. 자, 오케이. 자, 여기 있지. 형님, 여기 보세요. 자, 이 속도로 여기. 여기. 여군데로 갈 수 있을 것인지. 자, 천천히 가야 돼.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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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가야지 안 넘어지거든요. 천천히 가야 돼. 한쪽 다리 걸기, 한쪽 다리 걸기 그쵸 이야 기가 막히다 빨리 찾으러 오세요 여기 올 수 있어요? 올 수 있을까요? 여기 되게 높아요 각도 은근히 천천히 천천히 꼬꼬서 한쪽 다리를 걸으세요 한쪽 다리 한쪽 다리만 걸으세요 한쪽 다리만 걸으세요 조금만 더, 힘 내세요 조금만 더 걸어 조금만 더 걸어 조금만 더 걸어요 조금만 더 걸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오케이 아 멋져요 짜잔 후지 살짝 우와